5월 지출의 인건비가 한 55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위도 힘들지만 근무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인건비야, 우리 진짜 뭐야. 모든 걸 다 하면 남는 게 없어. 최저임금을 오르는 걸 바라고 있는데 오르면 지금 카페야바 2개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노사 합의가 쉽지는 않죠. 예상되는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스포에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SBS 디지털 뉴스 기획부에 전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전 기자 어서 오세요. 지금 최저임금 논의 내년도뿐인데 언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이제 12번째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수정안이 나왔는데 노동계는 1만 1140원까지 시급을 올려야 된다. 경영계는 9,740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게 격차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최초의 격차는 2,590원 정도였는데 이제 4번째까지 거치면서 1,400원까지 줄었지만 여전히 좀 큰 상태입니다. 말이 2,500원이지 이게 쌓이다 보면 엄청 큰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협상을 거듭할수록 이 격차는 좀 줄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합의를 이루기에는 좀 너무 멀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계는 15.8%까지 올려야 된다. 그리고 경영계는 1.2% 수준만 올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위원장이 어제 5차 수정안을 내일 다음 이제 13번째 회의인 내일까지 들고 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이제 이른바 계산식을 통해서 대안을 내고 이걸 표결로 붙일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 계산식이란 게 뭡니까? 저같이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계산 잘 못하는데. 네, 저도 수학을 뭐 잘하지는 않는데 일단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랑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다음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계산식인데 이걸 이른바 공익위원 계산식이라고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이제 노사 합의로 정해지면 제일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공익위원들이 이런 계산식을 통해서 해보자 해서 이렇게 2년 연속 이걸 통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계산식으로 하면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될 것 같은가요? 네, 제가 직접 계산을 해 봤는데 이제 1차 자료를 기획재정부나 KDI, 한국은행 이런 데에서 전망치 올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전망치를 냅니다. 이걸 평균에서 계산을 해 보면 이제 인상률은 3.8% 정도가 되고 시급으로는 9,985원 안팎이 됩니다. 거의 1만 원이네요?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올해 최저임금 1만 원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이슈인데 조금 못 미친다, 못 넘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저임금 놓고 노사 입장 아직 팽팽합니다. 먼저 경영계의 입장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경영계의 입장은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리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영계는 물론 노동자들한테도 해롭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이제 한마디로 경영계의 입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너무 힘들다, 한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버리면 버텨내지 못하고 이제 망해버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 그러니까 망한 업체 건수를 보면 379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보면 56% 증가해서 거의 600건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좀 크게 올려버리면 작은 업체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직원들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주장입니다. 경영계 주장부터 짚어보고 있는데 경영계 주장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나라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사실입니까? 네, 이제 경영계 측 주장은 중위임금으로 비교를 했을 때 최저임금 수준 한 60% 정도가 적당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최저임금이 62%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이제 G7 그러니까 선진국 기준으로 이렇게 보실 때 앞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한국이 62% 2.2%고 미국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요. 다른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이런 곳들보다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위임금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상대적인 건데 우리나라가 약간 뭐 거기에 비하면 높은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얘기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저임금 수준도 지금은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데 자꾸 이렇게 업종별 차등하냐 아니냐 여기에 관해서는 논의가 머물지 말고 이제는 좀 제대로 조사를 하고 이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을 좀 펼치자.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노동계의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계는 어떤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걸까요? 민주노총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신 라면 50원 내리면 뭐 합니까? 분식점 라면 값은 그대로인데 이미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미 오른 공공요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1시간 일에서 냉면 한 그릇 못 사 먹는다. 뭐 사실 저도 실감이 납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노동계 주장을 보면 지금 자영업자가 힘든 게 단지 임금 때문이 아니다. 다른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네, 실제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왜 장사가 하기 힘든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이 제일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값이 올랐고 또 비슷한 카페나 식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기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런 원인도 꼽았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많이 올랐다는 임차료 문제도 들었고 오히려 이제 최저임금 같은 인건비 부문은 좀 후순위로 밀렸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임금 인상이 그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있나요? 사실 일자리에 미치는 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이제 2년 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이비드 카드 UC 버클리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반드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협의 때마다 보면 최저임금을 뭐 직군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주로 경영계에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대선 공약으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겠다 이렇게 낸 바는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 회의에서도 경영계가 주장했는데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를 보면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부가 이제 최저안에 최저선을 깔고 최저임금이 있고 산업별로 업종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이런 기준인 건데요. 이걸 이제 한국에 바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좀 산업별로 노조가 있어서 이제 노사 협상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주로 기업별로 있기 때문에 업종별, 산업별 협약 이런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 이상 얘기할 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보를 빼놓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직권 3년 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넘기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기도 했고 또 정부 자체의 경제정책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줄여서 소주성이라고 했었는데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살펴보면 어떤가요? 네,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올려서 가장 높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좀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7%대로 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서 첫 해에 16.4% 최저임금을 올리고 두 번째에는 10% 올렸었는데 코로나19가 있으면서 경제 타격이 왔고 그 뒤로는 거의 한 2% 정도 낮아지면서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자영업자, 노동자 함께 상생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게 최선이기는 합니다.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제 집단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인데 정부는 그 테이블을 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를 보면 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노동계를 압박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근로자 위원 중에 한 명이 고공동성을 하다가 경찰에 의해서 좀 강제 진압되면서 근로자 위원 한 명이 공석이 되고 이렇게 좀 더 대결적인 분위기가 일어나기도 해서 좀 이런 투쟁적인 관계 속에서는 제대로 사회적 합의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저임금이 결정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사각지대가 상당히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하는데 근로자 중에서 이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12명 정도 수준입니다. 어떻게 되는군요. 네, 2002년만 해도 한 5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022년 기준으로 12.7%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이런 분들은? 네, 주로 이제 숙박업이나 음식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5인 미만의 작은 영세 기업들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네, 이런 사각지대를 좀 포괄할 만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정부나 이제 국회에서 법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많아진 플랫폼, 음식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 택배기사 가사노동자 이런 분들, 자영업자로 지급되는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 이하의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할 만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형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